가격이 진짜 쉽게 사기가 좀 그렇다 7만원 진짜 6만원까지야 그지? 정말 좋아하고 막 재밌을 것 같으면 뭔가 살만했는데 7만원 딱 이러니까 뭔가 이젠 아예 손이 안갈 것 같은데 나야 뭐 엄청 기다렸던 게임이라 전 이거 6만 얼마에서 산긴 했거든요 아니다 높은 버전 사서 10만 얼마였구나 음.. 숨이 좀 막히는 가격이긴 해 아 여기 파네요 2700원이고 재료도 꽤 많이 들어가네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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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료가 또 숨막히는 데요 방금 보셨나요? 게임 가격이 계속 그렇게 올라가면 진짜 그냥 방송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려나? 그리고 진짜 자기 게임의 취향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려나? 아.. 아.. 미션 실패했다 아.. 근데 사실 게임을 막 그냥 진짜 하고싶은 사람도 있겠다만 그냥 보고싶은 사람도 많아 어.. 그냥 자기가 하긴 귀찮고 그냥 원 게임인가 원 게임인가 원 게임인가 과히리 암 비 세프 일단 포수똥 큰 이후로 8만원 넘으면 일단 똥겜 달고 시작한다는 건 알았는데 아.. 저 아이템 필요한 걸 뭔지 알긴 알았는데 아.. 아.. 진짜 불편하게 만들었다 게임 어.. 됐다 어.. 여기 근처에 다 있다 어.. 어.. 이거는 내가 약탈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주변에서 있는 애들은 내가 좀 털릴 것 같은데 흐흫 코발트가 여덟 개가 필요한데 봅시다 아.. 아.. 설마 여기 이 섬에 있는 이..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가? 너무 좋은데 그럼 안 나왔어 아.. 흐흐흐 Familin 이 이게 아닌데 일부 이 도 Netz 안 dual 일 덕 YouTubers 많이 쟤네를 털어먹어야하나보다 난 느꼈어 높은 확률로 얘일거라고 느꼈어 와 근데 얘네 베레벨이 4티어인데 4티어 5티어 이런데 이거 이길 수 있나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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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뭐야 너 오케이 확인 이제 알았쓰 깨달았쓰 어떻게 싸워야될지 알았쓰 판단 샀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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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더 싸워보고 한번만더 싸워보고 으응 안되면 갖다 아버지 나 다 Elizabet There are no mobiles, both of them! Jabulia! They have no idea what lies ahead! Let's show them! You waiting for a bell? Time to board! We are first! I can see the enemy's feet! Jabulia, now! Fire! As if already done, Captain! What? I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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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's not dead. He's not dead. He... He... He's... He's... I can't die. He's... 한번만 더 해보자 아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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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한대 부셨는데 필요한 재료를 못 먹었네요? 어? 굳이 이러면 싸울 필요가 없는데? 얘네가 주는게 아닌가? 그럼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데 내가 자 자 아 줬다 줬다 자 자 자 자 고맙습니다! 아버지! 자 까비 9대 2대 1로는 못 이기겠다 급차이가 너무 난다 아 근데 재료 얻었거든요? 잠만 재료 들어왔나? 안 들어오네? 아 이게 먹긴 했는데 죽으면 됐나보다 아 아 그러네 뱉었네 12개인가 먹었던 것 같은데 그대로 뱉어 개어냈나봐요 어 먹었다 네 여기 근처에서 죽은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있잖아 결국 얘네 죽여야 돼 얘네 죽이는 게 그거야 그 돛 찢어가야 돼 맞지? 얘는 돛 찢어가는 게 저 퀘스트에 있어 저 퀘스트에 있어 또 좀 찢자 we need to leave this place they can't get away with this ease the shapes 와 이거 안되냐 나 안받아주네 와 안받아주는구나 중립지역인줄 알았는데 우리 선원들 물에 올라가 빠져있는거 존나 불쌍하네 미안하다 주님 잘못 만났어 아 여기 들어오면 살려줄줄 알았는데 이걸 안살려주네 그래도 자원이 많이 찼쥬 육십이 십인데 많이 찼는데 나쁘지 않은 전략 하하하하 이거 같던데 깜찐이 웅구아나 워싱 좋죠 깜찐 그 차량은 우리의 캐논이 더 높아져있는데 아마 더 높아져있는데 돈도 3900원이 됐어 3400원인가 그랬는데 시체 회수하니까 이거 쏠쏠한데 흠 저가서 마지막 재료 4개만 사서 가서 배 만듭시다 이제 그럼 마무리 하자 벌써 6시네 어 시간 언제 이렇게 갔지? 아 미친놈인가? 아 재밌다 아 안돼 나 요즘 진짜 패턴 잘 바꿔놨는데 연병월 게임이 또 나를 야 이거 아까 내 정보 보는게 무슨 키였지? 탭 말고 뭐 있지 않았니? 아 탭이구나 하나밖에 안팔아? 아하 안되는데 안돼 안돼 이거 나를 왜 초대해 3개를 더 사야되는데 저기까지 올라가야되나? 4개를 안판다는게 말이 안되네 아니 입에 그렇게 쎄보이지 않는데 뭐냐 이거 분명히 나보다 약한데 왜이렇게 아팠지? 무기가 진짜 말도 안되는걸 끼고있나? 아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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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가 진짜 말도 안되는걸 끼고있나? 아팠지? 배가 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이야 와 저 맵은 뭐냐 배쩌네 아 근데 뭔가 좀 풍격이나 이런게 좀 아쉽다 아 조금만 더 일찍 나오든 더 만들어서 나오든 하지 아 진짜 좀 아쉽네 맵디자인이 좀 뻔하네 하나씩밖에 안파네 야야 니들이 비비고 쥐걸지 마라 여기 이렇게 지나갈 수 있으면은 좀 더 가깝긴 할텐데요 한번 돌아가 볼까요 뭐 동굴이 지나가면 금방 갈 것 같긴 한데 네배만 휘청거리는게 아니라 다른 애들 배도 휘청휘청 거리네 왜 애들이 여기서 다 멈추지 불안하게 흐흐 나 나만 가는거야 이거 존네 불안하네 흫 아니지 아 아 아 아 뭐여 뭐여 오 스 아 이게 뭡니까 맵참 이걸 안 뚫어 놨네 동굴 있는거 아니냐고 어 그런가 가봐 못 먹어도 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동굴로 있으려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타밍 못참구요 여기서 나오는 동전이 꽤 쏠쏠해 이거 봐라? 벌써 여기 지나가면서 한 500원 벌었다 700원, 500원 벌었어 오 예, 동굴이 있구만 좋았다 저 락픽 딸깍 처음엔 짜쳤는데 게임 틀 아니까 그럭저럭 괜찮아보임 나도 그럼 나도 처음에는 좀 아, 병신같이 만들어놨네 약간 이랬는데 하다보니까 약간 이거 캘려고 내리는 것도 족같긴 할 것 같은 맞지? 저거 하나 캐자고 내려가지고 막 삽질할 거 생각하니까 그것도 열받긴 함 이게 뭐지? 오오 혹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 6개만 사가겠습니다잉 수고해요 어 아니면 되게 레벨에서 먼 곳에 있으니까 이거 그냥 아예 다 사갈까? 80원이니까 이거 무역 한번 시도해봐? 오케이 큰 투자 무역 한번 해보겠습니다잉 투자 투자 나 니켈 저거 80원에 사는데 나 니켈 that 80원에 샀다잉 Jet 아 미안해 진짜 보통 아주 미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캬! 300원 과연 80원씩 해서 10원씩 이득 봐가지고 이 돈 버는 게 나을까 이거 한 번씩 따가지고 돈 버는 게 나을까 아무도 모르죠 벌써 600원 벌었는데 잠시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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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 강아지! 스타벅, 캡틴! 스타벅, 캡틴! 스타벅, 캡틴! 뿐뿐뿐뿐 수"... 스타벅, 캡틴! 스타벅, 캡틴, 캡틴, 캡틴 스타벅, 캡틴, 캡틴, 캡틴 오싹, 캡틴! 아 근데 즐거워 보여? 다행이네 아 내가 6년 기다린 게임인데 폭삭 망하는거 보다는 그지? 아 그래도 이정도라도 재밌는게 다행이다 아씨가 이거 폭삭 망했으면 진짜 아 생각도 하기 싫으네 아 아는거지? 아는거지? 네 재밌어요 이제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재밌어 아니 이게 지금 베타라서 금액을 좀 확 줄여 놓은건지 노가다를 이게 본편 가갖고 갑자기 이게 막 10배로 는다 그러면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어 오 오 오 얘가 약간 강화된 데미 캐논을 설계도를 오오오오 데미지가 724인데? 일단 이거 말고 저한테 파실게 있지 않나요? 그걸 안파시지 왜? 여기서 파시나? 뭐지? 여기에 판다고 적혀있는디 음 저긴가보다 뭐지? 가지같이 생겨가지고 아 뭐야 아니 아 아 개같은 음식을 1200원에 샀네 재밌네 야 저걸 1200원에 사버려서 이 배를 만들 돈이 없는데 2700원이? 아 나 진짜 어지럽네 진짜 아 내 돈 1200원 버려갔어 아 몰라 내가 그럴려고 그런거 아냐 아니 이게 뭐 정말 살거니 말거니도 없어 안 물어봐 그딴것도 좋네 지들 마음대로야 그냥 어이가 없다니까 너무 되게 신기한 대포가 하나 있네 흠 흠 흠 흠 흠 흠 하바리 아니 돈대는게 없네 아이 돈 되는게 없네 자 어떻게 되겠지 재료는 다 모았으니까 아 돈만 어찌저찌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? 아이 자야죠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늦었어 여섯시면 자야되는데 이제 가야Spot 아 아 돈 줄 줄 알았는데 돈 안줬네 돈을 1200원을 어디서 구하지? 삥뚜 들어가야겠다 여기 삥뚜어야겠다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죽인다 피엔나 저쪽으로! 타깝은! 우리에게 큰 힘이 있다면! 타깝은! 타깝은! 태블만이 앞! 태블만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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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! 공찬! 저는 그 분야가 있었어! 공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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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하여 우리... 시간을 잃고 잃어버린다! 시간을 잃어버린다! 잡았다! 이곳에 도전을 지켜봐요 이곳에 도전을 지켜봐요 도전을 지켜봐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 이러다가 근데 다음 레벨 되겠는데? 나 이러다가 근데 다음 레벨 되겠는데? 제이! 여기 앉아있고 잠시 기다리게 돼! 불! 됐고, 제가 잡기~! 요허! 요허! 돈 내놔 돈 얼마냐 나 이제 내가 가진 돈이 얼마요 3,189원 이 정도면 만들 수 있지 않나 아까 2,000얼마가 제작비 아니었나 아니 근데 이제 내가 좀 1,900만 올리면은 다음 티어 배를 만들 수 있는데 이 타이밍에 배를 만드는게 맞냐 이건데 어떻게 생각함 그래도 만들어야겠죠 티어가 다르니까 이 티어 배를 안 볼 순 없지 이 타이밍에 배로 이 타이밍에 배로 이 타이밍에 배로 이 타이밍에 배를 만드는 사람이 나말고 또 있을란가 모르겠네 스컬로크는 믿고 그런데 이 타이밍에 배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는 어때요? 괜찮나요? 이 타이밍에 배로 이쁜데 얘는 뭘 파는거지 근데 아 폭죽이랑 색상을 봐라 나가서 한 번 보자 어떤지 뭐야 이거 이게 완료 꾸며봅시다 오 배 크거든요 아 배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측면에다가 38 야 얘는 뭐냐 존네 신기한 포가 다 있네 나 이게 뭐야 이게 더 좋은거구만 그 다음에 이거 끼고 이거 끼고 같은 종류라서 안 껴지나보네 그렇구만 자 하이라이트 백구미기 와 이건 감동인가 스컬러그는 파라와 함께 죽을 수 없을지 그냥 뒷쪽으로 앉아있을 수 없을지 오호 오호 다 다시 달아줘야 되는구나 이상하다 근데 분명히 문양을 아까 몇개 받은거 같았는데 아닌가? 아 이건가? 아닌데 뭔가 내가 뭘 받았는데 문양을 그리고 막 기본으로 해적 문양이나 그런건 다 어디갔지? 여기가 아닌가? 그 해골 문양이나 그런거 다 어디갔냐? 엥 뭐야 이거 배마다 진짜 다른가? 해골 마크가 아 이건가? 아 찾았다 여기다 그래 이거 이거 뭐 뭐 그 그 그 그 그 쉿 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었 야 야 미쳤다 야 캡틴,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겠군요! 기술맥! 아무것도 가능할 수 있겠고, 아무것도 가능할 수 있겠군! 가자! 가자! 강한 폭풍이 이어집니다! 여기에서 공격받아! 가자! 너가 그렇게 바쁘시오 사람에게 더 현대한 eg시 싸대에 좋은 연기! 개갓 게임이네 이거 뭐엄? 와우 동료 왔는가 와우 왔는가 왔는가 그래, 그래, 그래 뭐하는가? 이건 뭐지? 교환이 되네? 뭐야 교환이 돼? 뭐야 이거 개 신기하다 이게 뭔데 나한테 주는거야? 나한테 뭔가 원하는게 있는거야? 이게 상응하는걸 달라는거야? 뭐야 그냥 난 R 누르니까 되던데? 뭐냐? 뭐 900원은 어떻게? 어? 왜? 900원 돈은 왜 줬어? 설마 접는거야? 아 신기해서 재미를 못 느끼는줄 아 근데 확실히 둘다 스몰 사이즈 배라 어 전장 차이는 크게 안나네요 전폭이랑 그죠? 어차피 둘다 티어만 다르지 이게 같은 스몰 사이즈라서 돈 많아? 쩌네 멋쟁이네 멀쨍이네 우리 같이 어디 싸우러 가보자 어? 어? 아 저 새끼들 잡자 저거 잡자 저거 잡자 저거 내가 선방 찍게 오우 FIRE 에이 롸 블랙 에이 롸 블랙 에이 예 야아 사람들은 뭐 다 싸우고 다였나보네 야 잠깐만 이게 뭔가 이상하다? 방금 애들 선원끼리 막 주먹총 쏘지 않았냐? They will know your name captain We need fire and fire We need fire and fire Captain take us to a victim No no fire Burn those suckers out They will be feeding the fishes soon enough Oh You don't like the taste of the soul Yoho Yoho 야 돈 잘 벌린다 야 음 200원씩 따박따박 꽂히네 돈 잘 벌리네 We caught the wind captain Oh fire We must light in the hole 도 jung의 Not shite I envisage May K Cut S already 전쟁에 도착! 지금 우리 배달의 배달에 도착! 조금씩 맞으면 끝! 핫도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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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놈이 낯놈! 진짜 승리를 생각해? 막 총 쏜다니? 뭐냐? 너무 신기하네? 뭐냐? 여기 봐! 신기한 거 생겼어! 원래 없었는데 이런 거 졸라 신기하다 물에 있는 거! 물에 있는 거! 아이아이! 불은 끝났다 불은 끝났다 불은 끝났다 불은 끝났다 불은 끝났다 불은 끝났다 신기하네 아주 신기해 불은 끝났다 와.. 재밌네요 사실 뭐 더 하고 싶은데 진짜 몸이 안 좋아서 더 했다간 레일 아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쉬어가면서 해야겠네 나 이제 내일 좀 몰게임 좀 해도 되나? 이거는 이제? 내일 이거 좀 나 혼자서 좀 해도 되나? 아아 타이밍! 물에 있는 게 숨을 쉬어가면서 죽어가면 그 누군지! 앗! 닥쳐 이 씨발 애새끼가 목소리야 이거 아우 개시개 듣기 싫은 목소리 내려여 너 어떤 새끼야 이거 어우 씨 도망간다 하얀거잖아, 이날에 더 자지. 하아! 하아! county에 남는 쇼핑을 채워 주신다. 하아! 제발 이렇게 나쁙지 않았어. 하아! 진짜리! 유이만들은 도 низ을 못 pend Produilling 안의 도중! 이리와 이리와 마무리합시다 재밌네요 마무리합시다 재밌네요 마무리합시다 재밌네요 상숨자고 일어나서 그러면은 상황봐서 납방할수있음하고 아니면 몰게임하고 야 이 게임을 6시간을 했다고? 돌았네 아 아 재밌어 미쳤어 이거 재밌어 어떡하냐 와 재밌네 이거 아 나 스쿨앤번즈 좋아하네 아 재밌네 게임 잘 만들었네 내일 좀 긴급 패치해서 언어 패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스켈로크 좋은 클라이언트 피라트 라운드 매우 재미있는 것들 끝